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후기 1시간 단위 부작용 총정리 72시간의 기록 타이레놀 복용방법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백신 부작용 없이 항상 건강하시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부작용. AG 화이자 발열 근육통이 심하다. AG 1차 접종 증상이 심하고 화이자는 2차 접종 증상이 심하다. 영국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분석 결과 폐동맥 색전증 AG 13건 화이자 15건 심부정맥 혈전증 AG 14건 화이자 8건 아스트라제네카 AG가 부작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효과. 방역당국 에이지백신 영국형 편의에도 90% 이상 예방효과. 에이지 화이자 백신 1회 접종 후 사망위험 80% 감소. 백신 5종 예방률 비교. 화이자 95% 모더나 94 노바백스 89 아스트라제네카 70 얀센 66% 화이자가 예방률이 제일 높고 얀센이 66%로 제일 낮습니다. 에이지 불신과 위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너무 위험해서 가족의 반대에 봉착하다. 에이지 백신 접종자 첫 사망. 영국에서 에이지 백신 접종 후 30명 혈전증 7명 사망. 에이지 백신 맞고 혈전으로 사망. 일시 중단 국가 늘어. 덴마크 이탈리아 등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사망. 아스트라제네카 기저질환자 화이자보다 사망 확률 높다. 에이지 접종 3시간 만에 통증. 강화근 공무원 80여 명 부작용 호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사망자. 6월 8일 현재 백신 접종 사망 208명. 고령층 많이 맞은 화이자 136명. 에이지 72명.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로 신고된 3만 4,135건 중 사망은 208건을 기록했다. 특히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136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72명으로 나타났는데 예상 밖으로 화이자 사망자가 64명이나 더 많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화이자 접종 대상의 고령층이 많은 탓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33건 중 31건에 대해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G. 화이자 부작용 첫 번째, 폐동맥 색전증 하지의 정맥 혈전이 벗겨져서 폐동맥에 막히는 현상이다. 두 번째, 심부정맥 혈전증 하지 내 정맥의 혈류 장애로 인해 정체된 혈액이 응고되어 혈전, 피덕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A.G. 화이자 최근에 발표된 효과 60세 이상 백신 접종자, 비접종자 대상 백신 효과 분석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86%, 화이자 89.7%로 예방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기도하며 백신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10편 6편 2절 여하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소 여하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소 6월 7일 오전 11시 45분 정형외과 도착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체온잼 36.4도 정상 예방접종 안내문 받음 A.G. 리얼 후기 A.G. 키포인트 A.G. 접종 후 약 72시간의 후기기에 너무 길어서 전반부에서는 간단하게 유학합니다. A.G. 접종 후 준비물 생수,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하루 약 8잔 이상 타이레놀, 아스트아미노펜 계열 약품 중 하나 체온계, 시간대별로 체온을 잰다. 만일 39도가 넘으면 병원을 가야 할 수도 있다. 얼음, 얼음이나 아이스팩을 준비, 열이 오를 때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기장판, 어떤 분들은 너무 추워서 전기장판을 깔고 잤다는 분들도 있다. A.G. 보호자, 기저질환자나 어르신의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보호자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A.G. 중요한 내용 A.G.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G. 심한 기저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백신 접종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A.G. 접종 당일 몸이 아픈 분은 접종 날짜를 연기한다. A.G. 타이레놀을 먹지 않고도 괜찮은 분들도 있다. A.G. 타이레놀을 복용할 때 접종 후 3시간 정도 때 복용 A.G. 잠자기 전 타이레놀을 한두 알 정도 복용하고 취침을 한다. A.G. 개인적으로 새벽 2시쯤 14시간 경과 체온이 38도로 급상승했다. A.G. 취침 전에 먹으면 잠자리가 편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A.G. 여섯 번째, 체온을 시간 단위로 측정해 약 38도가 넘을 때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A.G. 38도 때 잡지 못하면 39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A.G. 39도가 넘으면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G. 접종 후 리얼 후기 뒷부분은 72시간을 시간대별로 요약했기에 너무 길어 우선 간단히 요약합니다. 뒤로 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인 접종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요약한 내용만을 보시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종 첫째 날, 체온과 부작용 6월 7일 오전 12시, 백신 접종, 체온 36.4도 정상 6월 7일 12시부터 24시, 12시간 경과, 증상 접종 후 2, 3시간 후 체온이 1도 정도 올라가고 37도대를 유지, 평균 체온 37.1도 접종 둘째 날, 체온과 부작용 6월 8일 01시부터 12시, 24시간 경과, 증상 밤에 잠을 잘못 잠, 가장 힘든 시간, 평균 체온 38.0도, 0.9도 상승 6월 8일 13시부터 24시, 36시간 경과, 증상 오후 2시의 최고 체온 기록, 38.5도, 평균 체온 38.0도, 0.2도 하락 접종 셋째 날, 체온과 부작용 6월 9일 01시부터 12시, 48시간 경과, 증상 어지럽고 손절임, 처음으로 36도대의 진입, 평균 체온 37.3도, 0.7도 하락 6월 9일 13시에서 24시, 60시간 경과, 증상 컨디션이 많이 좋아짐, 주사 맞은 자리 안 아픔, 평균 체온 37.2도, 0.1도 하락 접종 넷째 날, 체온과 부작용 6월 11일 01시부터 12시, 72시간 경과, 증상 거의 정상에 가까운, 평균 체온 37.0도, 0.1도 하락 그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백신 접종 후 24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24시간은 1시간 단위로 증상을 살펴보고 다음 25에서 72시간은 간단히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첫째 날, 체온과 부작용 6월 7일 오전 12시, 백신 접종, 36.4도 정상 접종 후 약 20분 대기 후 집으로 귀가 접종 후 3시간 중요 6월 7일 13시, 몸이 약간 무거움 37.0도, 0.6도 상승 14시, 열이 남, 머리 약간 무거움 37.4도, 1도 상승 13시, 3시간 경과, 졸리는 증상, 0.3도 하락 16시, 4시간 경과, 1시간 정도 취침, 0.1도 하락 17시, 5시간 경과, 목구멍이 좀 아픔, 감기가 울 때의 느낌 37도 6월 7일 18시, 6시간 경과, 목에 가르토시 생김, 약간의 어지러움과 두통 37.1도 19시, 7시간 경과, 약간의 어지러움 37.1도 20시, 약간의 어지러움 37도 21시, 9시간 경과, 제일 어지러운 상태 37.5도, 0.5도 상승 22시, 10시간 경과, 목구멍 아픔 37.3도 23시, 어지러움, 몸에 힘이 없다 37.1도 6월 7일 24시, 12시간 경과, 어지러움 37.4도, 0.3도 상승 접종 둘째 날, 체온과 부작용 6월 8일 01시, 13시간 경과, 머리 띵하고 목구멍 아픔, 주사 맞은 자리 아픔 37.6도, 0.2도 상승 0.2시, 손끝이 찌릿찌릿함, 체온이 38도가 되어 타이레놀 하나를 먹음, 빈속에 먹어 쑥수림, 빈속에 먹을 때는 소화제와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38도 0.3시, 몸살 기운, 찬송 틀고 거의 잠을 못 잠, 38.1도 0.4시, 열이 나서 더움, 혹자는 전기장판을 깔 정도로 추운 사람도 있음, 38.1도 0.5시, 17시간 경과, 조금 나아짐 37.9도 0.6시, 18시간 경과, 조금 나아짐 37.8도 0.7시, 손이 저림, 체백순환 잘 안되는 느낌, 38.1도 6월 8일 08시, 20시간 경과, 38도가 넘어 다시 타이레놀 하나를 먹음, 38.4도 0.9시, 잠을 제대로 못 자 피곤함, 38.2도 10시, 22시간 경과, 어지러움, 38.0도 11시, 23시간 경과, 피곤함, 38도 6월 8일 12시, 24시간 경과, 고리 흔들림, 머리띠감, 어지러움, 38.3도 6월 8일 13시, 25시간 경과, 38도 이하로 안떨어져 타이레놀 두알 복용, 38.1도 6월 8일 14시, 26시간 경과, 최고 체온 기록, 어지러움, 38.5도 6월 8일 15시에서 18시, 30시간 경과, 조금 나아지는 느낌, 손절임, 어지러움, 평균 체온 38도 6월 8일 19시에서 24시, 36시간 경과, 손절임, 머리띠감, 20시에 체온이 38.4가 되어 타이레놀 두알 먹음, 평균 체온 37.9 접종 셋째 날, 체온과 부작용 6월 9일 01시에서 06시, 42시간 경과, 손절임, 02시, 타이레놀 두알 먹음, 06시 처음으로 36.9도의 진입, 평균 체온 37.4도, 0.5도 하락 6월 9일 07시부터 12시, 48시간 경과, 목구멍 아픔, 손절임, 약간 어지러움, 37.3도, 0.1도 하락 6월 9일 13시에서 16시, 54시간 경과, 손끝이 저리고 어지러움, 13시 타이레놀 두알 먹음, 컨디션이 많이 좋아짐, 평균 체온 37.3도 6월 9일 19에서 24시, 60시간 경과, 어지럽지 않음, 그래도 이제 살만하다, 평균 체온 37.0도, 0.3도 하락 6월 10일 01시에서 12시, 72시간 경과, 거의 호전됨, 일주일동안 무리하지 않을 예정임, 평균 체온 37.0도,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 10 Senhor은 14시, open for the Bible 8일 30일 19일 30일 30일 30атив,quinhoim Pie 무 IPS로 준비했죠 9월 10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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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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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30일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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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31일 31일 32. 트리션TV 였습니다.